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이환용입니다. 오늘은 사실상 국제표준과 기업의 표준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 정도 강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환용이고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 중점 교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표준화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스 이미지 프로세싱 가상현실을 담당하고 있는 JTC1S24 그리고 크로노스 그룹 그 다음에 3D 프린팅 & 스캐닝 담당하고 있는 JTC1O그룹12 그 다음에 전자문서 담당하고 있는 TC171에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TTA의 ICT 표준화 온라인 대학 특강이란 프로그램으로서 TTA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은 ICT 표준화 전략맵이라는 자료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중소기업 대기업은 대기업의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겠지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그리고 DGIRU 표준, 그러니까 법적 표준보다는 사실상의 표준, D-Factor 표준이라고 합니다. 사실상의 표준에 대해서 그리고 분야는 ICT 분야에 대해서 표준화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을 쓰는 것이 좋은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기본적인 회사의 전략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RCT 생태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2007년도에 발표된 아이폰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당시에 발표되었을 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제품이 정말 혁신적인 제품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나와있던 다른 스마트폰이나 피처폰들에 비해서 이 제품이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왜 많은 사람들한테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인식을 받았고 많은 제품을 팔 수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폰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아이폰 조금 직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당시에 2005년, 2006년경에 우리나라에서는 3D 게임폰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폰메이커들, 통신사업자들이 다 함께 뭉쳐가지고 야, 우리 3D 3차원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폰을 만들자 라고 해서 폰을 만들었어요. 폰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겁니다. 삼성의 S-MAN 모델, LG 모델, 그 당시 펜테겐 큐리텔의 어떤 모델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에서 돌아가는 3D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업은 거의 망했습니다. 거의 망했어요. 거의 장사가 안 되었어요. 왜 안 되었는지 살펴보죠. 결국 이 비즈니스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디서 시작해서 해도 좋은데요. 이 에코 시스템, 이 생태계는 어떻게 되냐면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부터 우리 시작해 볼게요. 3차원 게임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려면 3차원 칩이 있어야 됩니다.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NVIDIA, ATI, 인텔, 퀄컴 이런 회사에서 만든 3차원 칩, 모바일 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모바일 칩이 탑재된 3차원 게임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단말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단말기가 만들어지면 아, 단말기가 만들어져서 보급이 되니까 그 단말기에서 돌아가는 게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게임이 만들어지면 그 게임을 사용자들이 하게 되겠죠. 사용자들이 하면서 야, 이 게임 정말 재밌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사용자들의 니즈는 마켓의 니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켓의 니즈에 따라서 어떤 수요가 발생되냐면 야, 이거 폰마다 이거 다 다르면 이거 게임 못 만들어. 표준화된 어떤 API가 하나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표준 API가 하나 만들어지길 바라는 게 됩니다. 표준 API가 만들어지면 그 표준 API가 3D 칩에 적용되고 칩이 폰 게임에 적용되고 폰 게임에 적용되고 사용자 경험을 하게 되고 사용자 경험이 시장 요구가 되고 시장의 니즈가 된 것이 API가 새로 또 만들어지고 이 로프를 계속 돌게 되는 거죠. 이게 시장이 선순환되면서 만들어지는 에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시장은 크게 커지겠죠. 커지겠죠. 하지만 조금 전에 봤던 그 시스템 때문에 왜 망했느냐. API가 표준이 만들어졌고 칩이 발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ATI 이런 회사들이 칩을 만들었고 그걸 보면서 당시는 폰에 대한 주도권 폰 생산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캐리어들이었어요. 통신사업자들 통신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야, 이거 3D 게임 폰을 만들면 폰 가격도 괜찮고 폰을 3D 게임 앱을 파는 것도 비즈니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폰 생산업자들을 불러다가 야, 우리 3D 게임 폰 만듭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처음 시도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폰메이커 입장에서는 아니 3D 게임을 하고자 하는 유저도 없고 게임 조차도 없는데 무슨 게임 폰을 만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통신사업자들은 이 사업이 하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단말기 보조금을 크게 쏠 테니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고 푸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폰이 만들어집니다. 펜텍 큐리텔 LG 삼성이 폰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럼 폰을 만들면 게임이 있나? 게임이 없잖아요. 지금 하나도 게임이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게임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게임 개발 업체들을 쭉 불러다가 우리가 지금 3D 게임 폰을 만들 테니까 게임 개발을 하면 우리가 얼마씩 드릴게요. 게임 개발비를 얼마씩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게임이 완성되면 게임에 대한 수익을 얼마씩 얼마씩 배분해 가십시다. 제안서를 잘 써서 내시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억지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돈을 지원해 준다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왜 게임을 안 만들어요? 오케이. 게임 개발비를 지원해 준다. 오케이. 만들어 보자. 성공하면 나중에 게임 개발비는 어차피 통신사업자들한테 받았고 게임이 성공하면 또 거기서 또 수익이 날 거고 오케이. 근데 어디나 마찬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나 마찬가지인데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이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힘든 일이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거. 사용자들이 이 게임을 해보면서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유행하던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게임이 너무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걸 도대체 왜 핸드폰에서 하지? 그리고 3D 게임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못해요. 아니 게임 1시간 했다고 전화를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단말기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단말기가 너무 무거워요. 유저가 실망할 수 있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쌓여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켓의 니즈로 이어지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와르르 무너져서 사실은 이 3D 아 이게 당연히 당연히 핸드폰에 3D 칩을 넣으면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3D 게임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도퇴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퇴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07년도에 아이폰이랑이 툭 튀어나왔는데 말도 안되는 이상한 유저인터페이스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 그림이 확대가 되고 이렇게 하면 그림이 돌아가고 너무 말도 안되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도대체 다른 폰메이커들이 도대체 이 기계는 어떤 특별한 기술을 집어넣기길래 이게 되느냐라고 난리가 나서 조사를 해봤겠죠.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게 나타났습니다. 이 3D 게임폰에 썼던 OpenGL OpenGL 이라고 하는 표준이 있는데요. OpenGL인데 핸드폰용으로 OpenGL ES라고 하는 표준이 있는데 OpenGL ES라고 하는 하드웨어 가속기술을 써서 그런 사용자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우리 2년 전에 예를 들면 LG나 삼성 입장에서 2년 전에 그거 OpenGL ES 칩 넣어서 우리 스마트폰 핸드폰 만들었었잖아. 우린 왜 안되는데 아니요. 우리는 그때 3D 게임폰을 만들었던 거고요. 아이폰은 OpenGL ES 칩을 써서 OpenGL ES 칩을 써서 뭘 만든 거냐면 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폰의 유저 인터페이스는 누가 뭐래도 당연히 3차원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2차원 그래픽스 같아 보이죠. 하지만 3차원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그것도 표준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이 기술을 구현했고 사용자한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했던 겁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이 제품은 정말 혁신적인 제품입니까? 네.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경험을 혁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들어간 칩이 혁신적인 칩이 들어갔거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거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혁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혁신의 기반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OpenGL ES라고 하는 표준입니다. OpenGL ES라고 하는 표준은 전에 살펴 봤듯이 3천 게임 만드는 데는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바탕이 돼서 새로운 차원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은 중심이 되는 기술이 이 기술이 될 겁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표준 기술 어떤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차원의 혁신을 만들어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표준을 만들면 표준을 새로 만들겠다 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황 1 첫 번째 상황은 어떠냐면 현재 14개의 표준이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말을 듣고 야 표준이 표준이 14개 있는 게 말이 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다 통합해서 하나로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표준 하나를 완벽하게 하나 만듭시다. 그럼 이해해 하고 사람들이 확 들어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15개의 표준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겪었던 표준들의 일상적인 이슈였어요. 일상적인 이슈입니다. 항상 이렇게 됐어요. 항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당 거의 대부분 이런 결의 언론으로 도달하는 실패의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전에 좀 공부를 좀 해둡시다. 우리 아이폰이라고 하는 기술이 표준 OpenGL ES 라고 하는 표준에 기드해서 기반해서 엄청난 혁신 사용자 인터페이스 혁신을 이루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그거는 아이폰의 이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중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소기업에 일하는 엔지니어예요. 그런데 표준을 쓰겠다. 또는 표준의 개발에 참여하겠다. 또는 표준활동을 하겠다. 또는 표준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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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서 어떤 어떤 전략을 쓰겠다. 라고 했다면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그걸 왜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 해야 되냐면 이것이 우리 전략 입니다. 라고 대답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표준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지시되어 버립니다. 표준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지시되어 버려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전략이란 뭔지 잠시 설명을 할게요. 회사에서는 비전 목표 전략 미션 이런 의미로 이런 의미로 굉장히 어떤 목표나 전략 같은 걸 수립합니다. 보통 연륜이 있는 회사는 연말에 하죠. 지금 이맘때쯤 수립할 때죠. 왜 수립하냐? 비전 목표 전략 이런 거 없이 성공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꿈도 꾸지마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그렇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전도 목표도 없이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됐어요. 그런 그런 성공 그런 성공 사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성공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할 수 없어요. 그건 로또서 하는 것 똑같은 거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비전 목표 전략을 가지고 성공할 확률을 완전히 높여 놓고 그리고 열심히 해야지 성공할 확률이 그래야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비전과 목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비전이란 무엇이냐? 비전이라고 하는 말과 미션이란 말을 회사에서 많이 쓰는데요. 미션은 비전이 그 회사를 정의하는 그 회사의 비즈니스를 정의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도대체 그 회사는 우리 회사는 무언하는 무얼하는 회사다 라고 정하는 게 미션 스테이트먼트. 비전은 뭐냐면 그 회사가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미래는 어떤 모습일 거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 목표를 정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전이 구체적인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테슬라의 미션은 뭐냐면 테슬라의 미션은 뭐냐면 Sustainable Energy 지속가능한 에너지 로 세상을 바꾸는데 바꾸는데 가속하겠다. 자기가 이 세상을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쓰는 세상으로 바꾸는데 그걸 조금 더 가속화하는 회사가 되겠다. 이게 미션이에요. 비전은 뭐냐면 비전은 뭐냐면 21세기에 그죠? 전기차를 만드는 가장 컴패링한 자동차 회사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게 비전이에요. 그런 것 같죠? 테드의 미션은 뭘까? 테드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여러분들 15분 5분짜리 강연 그런 거 테드 미션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이디어를 전파하겠다.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아이디어를 전파하는 회사다. 비전은 뭐냐면 우리는 뭐라고 믿냐면 열정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는 것 이런 것들에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음 네 그렇죠? 이게 미션과 비전이에요. 아하 어떤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구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비전과 그 다음에 뭐 미션과 이런 걸 잘 수립하고 수립하고 전략 우리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전략을 짜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선은 이렇게 하고 후는 이렇게 하고 전략을 짜겠다. 이런 전략을 잘 짜면 성공하는가 그렇죠? 이런 비전 전략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살펴봤더니 포춘이 살펴봤더니 오케이 기업들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기업들의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10% 정도만 관리되고 있고 나머지는 연말에 그냥 11월달 12월달 내년도 전략체계는 이거고 목표는 이거고 이런 거 쭉 하고 우리 미션은 이거고 비전은 뭐고 회장님 말씀은 이거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1년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 목표들 전략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안 하고 있는가 왜 안 하고 있는가 밥두니 이런 거예요 비전이나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조직에 침투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약해요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킴 이게 목표는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교육은 어떻게 할 거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실천 프로그램이 없고 전략초점이 단기적이야 전략초점 단기적 그런 걸 뭐 처음에 장기적으로 무슨 연구개발 한다는 동 언어천도 하다가 연말쯤 되면 야 올해 왜 매출이 있다 근데 매출 늘려 매출 늘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장벽 그게 비전의 장벽 이고요 사람의 장벽 윗대가리는 저걸 하고 싶은데 밑에 직원들은 그것을 하고 싶은 반대로 움직여 그리고 그 목표들을 설립해서 수립했는데 그 수립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면 나중에 보너스를 더 받냐 아니에요 그 보너스 받는 것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고객관영을 해소이 없다는 무슨 뜻이냐면 고객은 죽든 살든 상관없이 그냥 이무만 내려고 하는 그죠 그 다음에 경영관리 장벽은 뭐냐면 같은 거예요 재무성과 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냐면 그래 그런 전략 목표를 세웠으면 전략 목표에 연간 예산에 그래 그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실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탄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법이 최근에는 유행이 지났다 뭐 그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BSC 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많이 썼어요 BSC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목표치들을 밸런스를 두자는 거예요 어떤 밸런스 네 첫 번째는 외부지향 내부지향 일때 두개간의 균형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 프로세스와 결과지향 매출만 잘나면 돼 남의팀 남의팀 매출 꼭 뺏어와 그래갖고라도 매출만 많이 내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그쵸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갖고 그쵸 그런 것들 재무적인 목표와 비재무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를 맞추지 않는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거예요 연구소 새끼들은 탱탱 놀고 있어 그러니까 연구소 애들이 뭐 만든다고 하는 거는 그거 진짜 아무 쓸데 없거든 아무 쓸데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매 단기적으로 매출내는 데 쓸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 애들 데려다가 그게 똑똑한 애들 데려다가 용역시켜갖고 단기적으로 매출 만들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3년쯤 지나면 연구원은 다 나가버리고 이제 그 회사는 더 이상 신제품이 없고 망해가는 거죠 용역이나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다시 돌아올게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 결정이 오픈소스에 관련된 결정일 수도 있고 뭐에 대한 결정일 수도 있고 연구에 대한 결정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지금 얘기의 주제가 뭐냐면 표준이에요 표준을 가져다 쓸 거냐 표준 활동을 할 거냐 표준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할 때 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전략체계에 들어있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 전략체계에는 이렇게 BSC가 됐든 무슨 전략체계도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전략체계도 안에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있어야 되냐면 보통 전략체계도를 많이 그립니다 전략체계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재무적 측면 보통 회사에서는 결국에 가서는 돈이죠 그쵸 돈 이익과 매출이 어떻게 증가할 것 그 다음에 그 돈이 증가하려면 고객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고객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부적으로 우리가 내부 프로세스를 이노베이션 해야 돼 프로세스를 개선 개선해야 됩니다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프라가 개선이 되어야 돼요 밑에 직원들 사람들이 학습을 하고 성장을 해야 되고 조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인프라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인프라가 발전해야 돼요 그래야만 당연히 내부 프로세스가 증가 개선이 되고 내부 프로세스 개선된 것이 고객 만족으로 나타나고 고객이 만족하면 돈이 벌리는 겁니다 그죠 그 번 돈을 가지고 고객이 벌어준 돈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또 개선하고요 그 프로세스를 개선한 돈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두셔봐냐면 내부의 직원들 교육과 인프라 개선을 써서 이게 다시 또 루프를 돌아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전략체계의 기본이죠 그래서 전략체계를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맨 위에는 재무적 목표 맨 아래에는 학습과 성장 그리고 프로세스 그 다음에 고객 관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려놓고 상호 연관성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 목표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KPI라고 하는 숫자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게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체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밸런스를 이루도록 예를 들면 재무적인 목표가 재무적 대표적으로 바보같은 재무적 목표를 얘기할게요 매출을 늘리자 야 매출 두 배로 늘려 매출 두 배로 늘리는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물건을 사다가요 이문 없이 막 팔면 매출을 늘리겠죠 그렇죠 얼마나 바보같은 짓입니까 매출을 늘리고 싶어요 직원을 한 천명 뽑아가지고 용역해요 그럼 매출이 확 늘겠죠 그런데 회사 적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력 관리하느라고 그렇죠 그것 간에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매출을 늘리면서도 동시에 수익도 늘리고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연구 목표 신제품 개발도 잘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만든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SI컴 회사의 전략체계 1인당 부가가치 극대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을 더 뽑고 싶은 많이 뽑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수인력의 확보 유지가 있는 걸로 봐서는 우수인력은 계속 뽑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1인당 한 사람이 벌어주는 부가가치는 더 증대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수주액을 극대화해야 돼요 수주액을 극대화하려고 하니까 신규 사업에 고객 창출을 해야 돼요 신규 사업을 고객 창출하려니까 솔루션 업체와 제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전략 실행 개발을 관리해야 되고 회사 내에 솔루션 신속한 개발 요소기술 내부하는 데 빨리 해야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힘을 내야 돼요 직원 만족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이런 전략체계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준에 관련된 무슨 일을 하고 싶거나 표준에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회사의 전략체계 안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표준을 통한 프로젝트 품질 및 일정 관리 강화 표준 활동을 통한 예를 들면 고객들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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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향상 이런 것들이 목표로 들어와야 되고 그 목표를 통해서 표준 활동을 하고 그 목표 하에서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용 연구기관 연구소에서 있는 어떤 제작체계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각각의 비율에 대해서 당연히 비율이 있겠죠 우리는 여기다 30% 여기다 40% 이걸 통해서 나중에 KPI를 만들고 KPI에 대해서 업무 평가를 해서 그걸 통해서 승진하는 데도 쓰고 인센티브 주는 데도 쓰고 그렇게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표준 활동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가 이거 기술 개발을 했는데 이 기술을 꼭 표준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요 그것이 왜 회사에 어떤 전략체계에 들어 있나요 아닌데요 왜 표준화를 하시려고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이거 저희가 회사에서 국채과제를 하나 신청했는데 어 이거 표준화하면 보너스 점수 준다 그래갖고 했어요 이건 뭐지 도대체 그러면 누구 누구의 목표인거죠 누구의 전략인거죠 이거는 한번 보죠 네 네 먼저 볼게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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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분야는 주로 ICT 분야에 대해서만 보기로 했으니까요 ICT 분야의 국가 전략 체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2016년에 계획된 국가 표준 기본 계획에 의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로벌 시장 창출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구요 그 다음에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구요 국민 행복 그 다음에 표준 민간주의 등의 표준 생태계를 확산하겠다는 거에요 이게 국가 표준의 기본 계획입니다 경제 성장 경제 성장 그렇죠 중요하죠 우리한테 그 다음에 기업 경쟁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구요 국민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민간주도 민간이주도 관이주도하는게 아니라 민간 주도하는 표준의 생태계가 이렇게 확산된다는 거에요 이게 표지 국가 표준의 기본 계획이라는 거에요 국가가 국가가 여러 부서가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국가 전략 체계에서 표준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에요 특히 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또는 이제 산업 산업자원부 이런 데서는 더더군다나 더 강력하게 핵심적으로 표준을 전략 체계 안에 녹여 놓고 있다는 거에요 어찌됐든 간에 국가의 전략 체계가 있고 뭐 예를 들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체계가 있을텐데 전략 체계가 있을텐데 그 전략 체계 안에서 표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주는 어떤 국책 과제를 중소기업이 따서 할 때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로 kpi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회사는 하고 싶지 않아도 그 표준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상위 조직의 국가 표준화 목포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복잡하진 않지만 너무 너무 복잡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적인 어떤 스트레티지가 필요한데 이것을 보는 분들이 일단 너무 쉽게 생각해요 쉽게 아주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밖에 기본적인 순서는 있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뭐냐면 첫 번째 연구를 합니다 새로운 신기술 연구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특허를 내요 특허를 내서 표준을 내고요 표준을 내서 시장을 접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 특허고 우리 표준이고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 표준이고 우리가 연구해서 만든 기술이니까 우리가 시장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매우 순진한 생각이죠 그러면 그거 할 동안 미국 사람들은 놀아요? 일본 사람들은 놀아요? 중국 사람들은 놀고 있어요? 그래 너 이렇게 해갖고 시장을 완전히 네가 다 먹으세요 라고 해 주냐 잘한다 한국 잘한다 한국 짱이야 한국 멋져 그렇게 해 줍니까? 그거 무슨 뭐 이거는 그냥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진짜 처절한 실패로 처절한 실패로 또 이렇게 나왔던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보십시오 유니코드라는 데 가보면 진짜 처참합니다 유니코드에서 글자 수가 가장 많은 글자가 어느 나라 글자인지 아십니까? 한글이에요 세종대왕께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스물여덟 글자만 유니코드에 넣으면 되지 그런데 실제로 한중일이 모여서 다 같이 만든 한 글자가 3500 한자가 3500 자밖에 안되는데 우리 한글은 만 몇 천 자가 들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그게 얼마나 쓰레기 짓인가 생각해보세요 아직도 그래서 맥에서 뭔가 파일네임 쓰면 제대로 파일네임 작성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짓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혐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한국형 뭐 한국형 뭐를 만들겠대요 한국형 뭐를 왜 만드는데 한국형 뭐를 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국형 뭐를 만들어서 한국형 뭐를 만든 기업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걸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예를 들면 바깥에 나가서 심사를 하거나 뭐 할 때 한국형 뭐를 만들겠다고 하면 저는 꼭 물어봅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일본형 뭐하고 독일형 뭐는 무엇이 있나요? 물어봐요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운영체제가 한국형 운영체제를 만들겠대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독일형 운영체제하고 일본형 운영체제가 성공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일본형 운영체제와 독일형 운영체제는 뭐냐고 이게 바로 적폐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만든 기술을 표준으로 만들고 사람들한테 정치적으로 막 어떻게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공짜로 도네이션 할게 이 부분은 도네이션하고 이 부분은 같이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표준으로 만들고 그 표준에 따라 많은 사람이 한국이 만들고 좋은데 공짜로 했는데 이거 쓰자 이러면서 들어가고 이렇게 갖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경쟁력이 더 있는 게 표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표준화에 중소, 중견 기업들도 역량 강화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삼성, LG 이런 회사들은요 국제 표준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바뀌든 간에 다 따라가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LG 삼성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겠다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왜 그러세요 그러고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대기업은 대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국가에서 도와주고 있는 건 중소, 중견 기업들이 어떻게 표준해서 활동을 잘 할 것인가 하는 걸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준화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면 예를 들면 TTA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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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를 하고 어떤 기관에서 무슨 연구를 하고 어떤 연구원에서 뭘 하고 전문가들을 이렇게 양성해서 표준화를 기구하면 예를 들면 지원을 해 주고 뭘 해 주고 뭘 해 주고 그래서 표준화 기구에 가고 이런 전략 체계를 가지고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야를 주로 예를 들면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느냐 사실 이거는 당연히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시면 2019년하고 2020년 전략 체계에 들어와 있는 새로운 것들을 보시면 5G 이동통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6G가 되겠죠 5G는 이제 거의 디플로이먼트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무선통신 그 다음에 전파응용, 지능정보 AI 이쪽이 많이 무인이동체 무인이동체 그 다음에 물리보안 융합보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스마트 스마트헬스, 스마트시티, 스마트 공장은 합쳐져서 스마트엑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합쳐졌고 뭐 AR, VR 이쪽은 실감미디어 뭐 이런 식으로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뜨는 기술들에 대해서 네 분야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뭐 체계적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 보면 예를 들면 범용 핵심기술 응용기술 혁신사례 이런 것들을 나눠놓고 아까 봤던 15개 중점기술에 이런 것들을 녹여냈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정책에서 쓰고 있는 혁신성장동력은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DNA라고 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그 다음에 AI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또 어떻게 쓰고 있죠 그렇죠 DNA 플러스 빅3 해갖고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이 산업들은 또 어떻게 표준들이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해서 국가표준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국가표준화가 국제표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 산업을 어떻게 도와주고 표준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고 표준이 우리 산업 생태계를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이제 조금 이제 정리 좀 해볼게요 표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전략체계 안에서 우리 조직의 전략체계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표준화에 대해서는 국가의 전략체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미래통신 정보통신부의 입장 그리고 어떤 사업의 입장 그리고 과제의 입장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입장 전부다 표준화에 대해서 알라인먼트 된 목표와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략체계에 맞춰서 맞춰서 누가 할 것이냐 전문가가 하고 그 다음에 협회가 하고 도와주는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하고 중소기업이 할 때는 무엇을 도와주고 뭐 대기업이 할 때는 어떤 부분을 도와주고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하죠 이렇게 매트릭스를 읽어요 국내 역량이 낮은 거 높은 거 보통인 걸 갈라 놓고요 그리고 지금 표준화 단계가 초기 단계 진행 단계 완료 단계 세 개를 놓고 여섯 가지 항목에 놓고 근데 총 열 개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국내 역량이 낮고 초기 단계에 있는 거 이런 거는 표준화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기술 역량이 없고 전문가도 없는데 어떻게 표준화 하겠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원천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겠죠 다른 분야에 나머지 다섯 개 에러에서 1번 2번 항목을 열 개를 정해 놓고 이것들을 어떻게 처지는 선행 과제인지 병행 과제인지 후행 과제인지 그러니까 후행 과제는 기술 개발이 완료됐는데 표준화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략을 열 가지 꼭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쫓아갈 건지 또는 어떻게 선도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각각에 따라서 다르게 전략을 짜서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럼 표준화는 언제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답을 같은 날 하이프 사이클로 합니다 같은 날 하이프 사이클은 뭐냐면 보통 이쪽이 이쪽이 익스펙테이션 또는 이제 얼마나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가 하는 거예요 언론에 자주 얼마나 언급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쪽 Y축에다 넣고 X축에다가는 시간을 놓습니다 그러면 대략 어떤 뜨는 기술이죠 뜨는 기술이 처음엔 초기에는 R&D를 걸치다가 예를 들면 2단계쯤 되면 스타트업 컴퍼니들이 스타트업 투자를 엔젤투자를 여기서 받고 그러면서 굉장히 피크로 사람들이 언론에 엄청나게 뜹니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이제 시들해지죠 인기가 시들해집니다 인기가 시들해지다가 그냥 시들해져서 사라지는 비즈니스가 있고요 이 계곡을 뛰어넘어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여기서 많은 회사들이 망하기도 하고 M&A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투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쭉 올라가면서 이제 막 양산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고 여기 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기술을 이해하고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표준화는 언제 하느냐 사실은 하이프사이클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표준화는 여기서 하는 거다 라고 정해요 물론 특별한 경우도 이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있긴 하지만 여기서 표준화를 했는데 그 사업이 그 기술이 이렇게 돼 버리면 표준도 같이 쓸모없는 기술이 표준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진짜로 양산기술로 가기 직전 단계에서 파일을 키우게 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2014년 인데요 2014년 걸 제가 표현 물론 2020년 거 2019년 걸 놀 수 있는데 2014년 걸 논 게 이런 겁니다 이유가 현재 여기서 보시면 5년 후에 여기 여기 정상에 달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2014년도 봤을 때 virtual reality는 5년 후에는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상당 부분 표준화가 됐던 게 가상현실 3d 스캐너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에 표준화가 상당 부분 일어났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물론 여기도 표준화가 꽤 일어났습니다 뭐 빅데이터나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도 포맷 표준화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났죠 그건 당연히 이제 빅데이터가 5년 후에는 여기 와 있을 테니까 이제 이제 2010년쯤 되면 이쯤에서 빅데이터가 계속 비즈니스가 올라가고 있다면 표준화에 대한 타픽이 된다는 거죠 이제 표준화는 언제 해야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아 저 정도 타임입니다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표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어디 가서 할 거냐 이거예요 어디 가서 할 거냐 표준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도대체 어디 가서 우리가 표준화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 기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그 주로 법적 표준 공식적 표준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법적 표준 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그 팩트어 표준 이라고 불러요 사실상 표준화 또는 사실 표준화 기구라고 부르는데요 공식 표준 공식 표준 기구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표준화 기구 로써 협약 등등에 의해서 가입된 기구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ITU ISO IEC 같은 기구들 입니다 사실은 이 기구들이 이 기구들이 무슨 국제 기구이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주식회사입니다 저것들도 다 주식회사에요 그리고 그 주식회사에 협약을 통해서 국가들이 가입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팩트어 표준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통 어 ITU ISO IEC 같은 경우 국가가 가입을 합니다 국가가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네 그 다음에 뭐 북한도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가입하고 이렇게 하나씩 가입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한 표에요 한 국가가 한 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어떤 표준화를 만들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10개 국가의 표가 필요하다 투표가 필요하다 그럼 10개 국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의 표준화 기구는 대부분 대부분 기업 컨소시엄입니다 기업 컨소시엄으로써 기업들이 뭉쳐서 이 분야에 어 전문가들과 제품을 갖춘 기업들이 뭉쳐서 그것들을 이제 표준화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특정 기술 분야 그렇죠 거기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만 모여서 합니다 그리고 기관은 당연히 그쪽 어 저 기업적 기업체 컨소시엄이 당연히 표준화 프로세스가 빠르죠 그리고 어떤 특정 분야에 산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바로 바로 표준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는 디팩트 스탠다드를 대부분 어 이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급을 해야 돼 그런 경우에는 디팩트 스탠다드를 다시 이쪽에 가져와서 디지로 표준으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제 아이예소 표준이나 아이씨 표준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디팩트 표준과 디지로 표준 간에 리해종 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어떤 기관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3gpp 라는 회사 표준화 기구가 ISO 뭐 이렇게 ITU 에 리해종 을 맺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정된 무슨 사항을 이쪽에 투표를 통해서 국가관이 오케이라면 국가들이 투표를 해서 오케이라면 ISO 표준이나 이제 ITU 표준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표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네 다음은 특허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허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요 조금 전에 그 설명을 했었죠 아주 순진한 표준 정책 어떻게 하냐면 네 연구를 해서요 원천기술 연구해서 특허를 만든 다음에 그 특허를 표준으로 만들고요 표준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시장에 런칭을 시켜갖고 대박이 난다 이게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면 여기 중요한 게 있죠 특허 특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뭡니까 내가 나만 쓸 수 있도록 기술을 20년 동안 보장해 주는 거 산업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특허죠 그러면 그러면 표 제 특허를 표준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20년 동안 제가 혼자 돈을 혼자 왕창왕창 긁어 모아서 모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내 특허를요 여기 표준에다 넣고 싶어요 네 대부분의 표준화 기구에서 특허를 자신의 표준에 집어넣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는 기구가 특별하게 있는데 예를 들면 엠팩 같은 경우에는 특허풀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특허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풀이에요 풀에다가 어 나 이런 이런 기술을 특허를 개발했어요 이거 검토해 주세요 되게 좋아요 압축률도 되게 좋고 속도도 되게 좋아요 와 좋은데 그러면 그거를 우리 풀에다 넣을래 그래 오케이 제 특허를 풀에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넣는 거예요 넣고 나서 넣고 나서 그럼 여기 풀에 몇 개의 특허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엠팩을 구성하는 특허의 풀은 이거야 라고 해 놓고 예를 들면 엠팩을 어떤 어떤 목적에 쓸 때는 개당 개당 1.5번씩 내야 되는데 1.5번 내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특허 낸 사람들이 이 1.5번 낸 걸 가지고 어떤 비율로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엠팩은 시장이 굉장히 크니까 굉장히 크니까 1.5불 개당 1.5불이라는 게 1억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표준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엠팩하고 그 다음에 몇몇 통신 표준 5g 표준이라든지 LTE 표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지 다른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가능하게 되려면 예를 들면 대부분의 표준화 기구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는데 허용하는 경우는 이거예요 제가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특허를 쓰시는 분이 단말기당 100원씩만 받을게요 100원 100원도 못 받으면 연구개발하는데 돈을 제가 많이 썼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100원씩만 받을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표준화 기구에서 100원 오케이 100원이면 가자 100원이면 개당 100원씩 쓰는데 이 기술이 훨씬 더 좋고 성능도 좋고 그렇잖아 저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100원씩 주고 가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회사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100원씩만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가능한 거죠 리즈너블하게 아주 낮은 가격으로 제한을 하면 표준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세번째는 그 특허가 있다 하더라도 그 특허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이 있는데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이 요 기술이 표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걸 통해도 이 이 길목을 통하지 않고 이 특허를 통하지 않고 는 구현할 방법이 없어요 길목 특허죠 길목 특허 골목을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 어? 우리는 이런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 오케이 근데 표준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기술로 개발해라 아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걸 스펙으로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기술이 이 특허도 있고 조금 성능은 나쁘지만 이런 방법도 있고 어? 어떤 회사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특허도 있고 특허 아닌데 오픈소스에 이런 기술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면 그 특허라 하더라도 특허가 있다 하더라도 그 특허를 무시하고 표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어떻게 내 내 특허를 특허를 표준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내가 모든 루트를 다 틀이 맞고 내가 돈을 벌겠다고 하면 대부분 그런 특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특허들은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실패 특허가 표준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네 그 표준이 널리 사용되지 않고 내가 왜 내가 왜 이걸 돈 줘 가면서 저 회사들한테 경쟁 회사들한테 돈 줘 가면서 이 표준을 써야 돼? 안 써! 그러고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내가 내가 이 표준을 표준에 특허를 넣었을 때 내 기술이 공개되는 리스크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들을 분명히 잘 관리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중소기업이 표준화 활동을 할 때 쓸 수 있는 전술적인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요 첫 번째가 어 표준 문서를 읽는 겁니다 어? 이게 뭐죠? 예 예를 들면 어떤 표준 문서를 그냥 돈 주고 사서 그 표준을 어떤 건 공짜 문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문서들을 읽는 거예요 또는 표준 활동을 하려고 표준화 기구에 가입하고 가입비를 내면요 표준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현재 상태의 문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뭐 해외 출장을 갈 필요도 없고 뭐 그러면 이걸 읽으면 어따 쓸까요 네 표준이 어디로 가고 있구나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아 표준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렇죠 네 우리 제품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하는 거죠 보세요 중소기업이 작은 기업일수록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설계하거나 기획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제품 기획이나 이런 능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어떤 표준이 있다고 하면 어 그 표준 문서대로 물건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 표준에 만족하도록 그러면 제품 설계 비용이나 경우에 따라서 표준에 인증 테스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증 테스트를 사용하면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표준을 읽으라는 겁니다 읽고 활용하면 엄청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참석한 거예요 표준회의에 참석해 그래서 정보를 얻자는 겁니다 표준회의에 참석해 앉아서 가만히 보면 아하 야 이 동네에서는 저 회사가 리더구나 저 회사가 이 부분에 약점이 있구나 자꾸 저 부분에 대해서 인증 테스트를 약하게 만들자고 주장하는 걸로 봐서는 저 부분에 쟤들 물건에 문제가 있나 뭐구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회사의 강점 장점 단점 약점 이런 것들을 다 찾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 표준화 기구에 가면 네 경쟁자가 있고 파트너가 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어도 거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표준화 기구에 가면 경쟁자도 있고 파트너가 될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후보들도 있고 바이어의 후보들도 거기 들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전문가 그룹을 어디서 만나냐고요 표준화 기구 굉장히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해외 전시회에 가서 그런 응? 정말 딱 맞는 사람들의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그렇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전시회에 가면 다 바빠요 그래서 우리 우리 부스에 와서 한번 미팅 한번 해요 그거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준화 기구에서 회의를 하면 일주일간 회의한다 일주일 동안 계속 기회에 따라서 계속 얘기도 하고 저녁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술 한잔 같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런 정보가 없고 그런 기회를 어디서 만드냐고요 그렇죠 세 번째 자기네 기술을 표준에 제한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단계는 표준 읽는 거 두 번째 단계는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듣는 거죠 세 번째는 진짜로 제한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런 기술이 우리한테 이런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 특헌데요 우리 특허 무료로 기부할 테니까 이거 쓰시죠 그러면서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바이어나 파트너가 어? 쟤들 생각한 것보다 기술이 있는 회사인데 어? 저거 괜찮겠는데 쟤들한테 물건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마케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면 리더십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워킹그룹이나 기관의 어떤 롤을 잡는 거죠 체어가 되거나 네 컨비너가 되거나 네 스펙 에디터 나 영어를 잘 쓴다 그럼 스펙 에디터가 되거나 리액션 오피스가 되거나 그런 어떤 직책을 맡아 가지고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증 테스트를 개발하는 업체가 되는 거죠 인증 테스트 개발하는 업체가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인증 제품을 만드니 인증 테스트를 만들면 아하 인증 테스트 전체 구조나 이런 것이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제품에 이렇게 반영해야 되겠구나 하는 정보들을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겠죠 그쵸? 이거는 정상적인 전술이고요 나쁜 전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쁜 전술 아주 사악한 전술 첫 번째는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이 표준이 나오면 우리 회사한테 우리 회사한테 분명히 손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표준이 안 나오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계속 표준이 나오는 것을 응? 그쵸? 반대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표준화 기구 특히 De facto 표준화 기구에 가면 당연히 그 산업에 리더가 있고 또 2위 3위 4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1위가 계속 표준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시장을 막 완전 다 잡으려고 해요 그럼 2위 3위 4위가 뭉쳐 가지고 엘라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 표준이 안 나오도록 이 표준이 안 나오도록 하는 방해 공작은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여러 시팀을 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De facto 스탠다드 표준화 기구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봐도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있어요 눈치가 없으면 아하 잘 눈치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야야야야야 이거 우리 문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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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게 만들자 그러면서 눈을 찡긋 찡긋 해요 그럼 다 알아 들은 겁니다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여기 표준화 기구에 10개 회사가 워킹그룹이 이렇게 표준화 기구 10개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서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인증 테스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문서가요 10페이지로 쓸 수 있는데 1000페이지를 만들어요 도대체 왜 저런 거지 같은 짓을 하는 거지 보면 왜 그러겠어요 우리 10명은 다 이해하잖아 우리 10페이지짜리 요양문으로 만들 수 있는 걸 다 알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걸 표준화를 하고 나서 이 표준 문서를 공개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만들 수 있다 그럼 너 그 경쟁을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문서를 되게 어렵게 만들자 그래서 일단 문서를 1000페이지 만들어 놓으면 응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페이지만 읽으면 되는데 1000페이지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들어온 애들이 엿 먹을 거 아니야 그 다음 들어온 애들은 1000페이지 언제 읽어 우리 이거 하지 말죠 포기하게 만들자 그런 나쁜 사악한 전략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냥 어노잉 임프리먼트라고 하는데 뒤에 따라오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연맥이 있는 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헌틸 레디 이거는 당연한데요 여기서 표준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다 이 10개 회사가 만족하기 전까지는 표준 안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개 회사가 다 응 표준 우리 표준대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표준은 이제 공개합니다 그리고 딱 공개해요 어떤 뭐 우리 전시회에서 공개를 딱 하겠습니다 딱 공개를 했어요 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거 아까 리딩하는 이 회사는 오케이 아 이제 표준 나왔구나 이제 열심히 제품을 읽어보고 만들자 그런데 여기다가 왜 이게 왜 천 페이지지 간단한데 왜 천 페이지일까 막 고민하죠 그 와중에 막 만들려는데 그날 그날 10개 회사가 표준에 참여했던 10개 회사가 제품을 발표합니다 그럼 이제 혼자 생각하죠 어떻게 표준이 오늘 나왔는데 제품을 오늘 발표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표준 개발하면서 동시에 제품 개발했죠 그렇죠 그로써 크로스 헌틸 레디 그 다른 회사들이 준비될 때까지 불링 이게 뭐죠 왕따 라고 하는거죠 그렇죠 왕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있는데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터를 막 해요 반대를 하고 막 해 그러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놓고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늘 6시 반부터 저녁 같이 먹읍시다 그러고 오실 분 하고 물어봤는데 보통 이제 한국사람들은 이제 밥 먹으러 잘 안 따라가죠 그러면 분명히 아까 내 편을 들어 얘가 얘가 내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래갖고 막 얘하고 싸우면서 막 싸웠어요 됐어 이렇게 얘도 얘하고 싸우고 있고 얘하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잘 될 것 같아 미안한데 나 저녁 뭐 먹을까 뭐 그러고서 나 방에서 쉴 거야 그러고 혼자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얘하고 얘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이상한 걸 계속 표정을 확 확 확 확 해버려요 내 의견하고 무시하면서 왜 그럴까 그 전날 디너 테이블에서 다 결정한 겁니다 그렇죠 최악의 경우 사부타지 태업이라고 하죠 진짜 구현 못할 표준을 만든 일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런 표준이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아무도 구현하지 못할 표준을 만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성공적인 표준화 기구 크로노스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노스 그룹은 산업재 컨서시움입니다 그래서 뭘 만드냐면 주로 API 표준을 만듭니다 API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요 그런데 어떤 API이냐면 하드웨어 가속을 위한 프로그래밍 API에요 그러니까 이 표준화 기구에는 하드웨어 칩을 만드는 삼성, 인텔,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응용을 짜는 API 표준이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는 응용을 개발하는 무슨 어도비 이런 회사들이 게임 회사들 포함해서 여러 회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표준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대부분 이 중간 실리콘과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API 표준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표준화 기구의 장점은 뭐냐면 선수들이 담아 있어요 핸드폰 메이커, 중요한 뭐 당연히 제일 중요한 요즘은 뭐 디바이스는 핸드폰 아닙니까 스마트폰, 스마트폰 업체 1등부터 5등까지 친메이커 1등부터 5등까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체 1등부터 5등까지 다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한 표준들이 빨리빨리 결정이 나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API를 만들었는데 구글에서 채택을 안 해주면 안드로이드에서는 못 쓰는 API가 됩니다 그렇죠? 애플이 채택을 안 해주면 애플이 채택을 안 해주면 애플에서는 아이폰에서 안 돌아가는 API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애플, 구글 이런 회사들이 어 이 표준 정하면 우리가 쓸게요 우리가 정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협력을 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칩은 그러면 안드로이드에서는 언제 엔비디아, 인텔 이런 회사들은 칩을 설계해서 만드는 데 2년 정도 걸리잖아요 칩 만드는 데 오래 걸립니다 그럼 그 칩을 2년 정도 후에 목표를 해서 열심히 만듭니다 동시에 동시에 그거 같은 타이밍에 표준이 발표되도 표준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표준이 개발되는 순간에 안드로이드, 아이폰에서 우리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언이 되고 표준이 발표되고 그때 갑자기 칩메이커들이 삼성, 인텔,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이 표준을 지원하는 칩은 저희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발표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잘 보십시오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에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이걸 통해서 예를 들면 하이엔드 웍스테이션부터 단말기, 스마트폰 단말기 그 다음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API 그리고 웹의 활용까지 이렇게 하는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굉장히 빠른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점패드 리서치 라고 하는 시장조사기구에서 만든 오픈 GLES 가 스마트폰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2016년까지 보면 거의 100%가 됐는데요 이 유니트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게 전체의 스마트폰이고요 오른쪽에 파란게 오픈 GLES 입니다 오픈 GLES 그러면 2000 2006 7년 8년 9년 이때는 오픈 GLES 안쓰고 요만큼 뭔가요 요만큼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했던 다이렉트 엑스 모바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만큼을 찾자고 있었지만 지금 2016년 이후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에서 3D 그래픽스를 뭘로 했느냐 네 오픈 GLES 그래서 그 수많은 업체들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ios 스마트폰 그리고 게임 개발 업체들이 오픈 GLES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면 되니까 모바일 게임들을 똑같이 개발하고 안드로이드용 ios용 런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 태블렛이에요 태블렛은요 100%입니다 2009년 아이패드부터 시작해서 아이패드 부터 물론 그전에도 많은 태블렛이 있었지만 모바일 태블렛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패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100% 거의 100% 100%를 오픈 GLES로 GUI와 렌더링을 시장을 완전히 오픈 GLES로 점유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 만들어졌고 앱을 개발하는 업체들 컨텐츠 개발하는 업체들 전부 다 큰 혜택을 받고 그 생태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표준 활동이 있고 표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언제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 특허를 어떻게 집어 넣어서 표준을 만들 건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조직에 맞는 전략 체계 안에서 행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표준인 경우에는 아이소나 아이시나 그런 공적 기구에 가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산업체 컨소시엄에 가서 해야 되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략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 표준 각각의 표준 안에 대해서 이 표준을 내가 지지할지 아니면 반대할지 아니면 방해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전략적인 전술적인 체계 하에서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강의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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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